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 읽어볼 때는요. 이 20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드 변압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부할 때 잘 공부하지 않아요. 저도 수업을 할 때 거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교재에서도요. 아주 긴, 긴 문장으로 또는 두껍게 만든 그런 교재라면 몰드 변압기에 대한 변압기 이야기도 하겠지만 통상의 교재에서는 변압기에 관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즉 상세하게 적지 않습니다. 기술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거의 안 가르쳐요. 이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죠. 20문제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몰드 변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변압기가 하는 역할은 아주 고압으로 오는 것들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압으로 낮춥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변압기에요. 그런데 그 변압기를 박스에 두는 상자형도 있지만 몰드는 꽉 상자는 상자인데 내부를 채워가지고 만든 변압기가 몰드 변압기입니다. 몰드 변압기. 어쨌든 상자형식이에요. 이렇게 변압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기기 변압기를 넣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몰드 형식으로 몰딩한 거예요. 꽉 채운 거예요. 얘는 외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사용합니다. 실내에 사용을 해서 아직 크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럼 함 형식으로 상자형식으로 만들면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몰드 형식으로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대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형으로 사용하면서 실외에 쓰지 않고 실내에 쓰겠다는 거예요. 실내. 이거 뭐 열었다 닫다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수리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몰드형 변압기예요. 몰드 변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 내진성이 우수하다. 흔들려도 이 안에서 잘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내진성 우수합니다. 그리고 내수성 우수하다. 꽉 닫혀 있으니까 꽉 막혀 있으니까는 스판균이 안 들어가요. 따라서 내수성 우수하다. 얘를 위해서 사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입, 반출 용이하다는 것. 엄청나게 큰 대용량이면 반입, 반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크지 않으니까. 크지 않으니까요. 서 있으면 이 많아요. 케노피 정도? 너무 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 반입, 반출이 용이합니다. 네 번째는 옥외 설치라든가 대용량 제작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옥외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옥외 설치하면 이 몰드형태에서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변압기를 누가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라든가 건물에서 사용하는 거를 갖다가 밖에다 푹 갖다 놓습니까? 실내에 갖다 놓잖아요. 대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옥외 설치라든가 대용량 제작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내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늘상 배우는 건데 좀 어렵다가 아니라 이건 잘 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찍는 거죠. 그렇죠?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수도 있네요. 잘 한번 보실 문제입니다.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몰드 변압기가 있어요. 건선 부분의 수지 속에 수지를 만들어서 수지 속에 딱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건식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습기라든가 진동에 잘 버틸 수 있게 만든 그런 변압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는 용이합니다. 난연성도 우수하고 화재가 났을 때 좀 견딜 수 있는,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비싸고 외암이 없는 상태로 제작되니까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고 대용량으로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오게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몰드면 할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이었어요. 6번. 간선의 배선 방식 중에서 평행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아,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은. 간선의 배선 방식 중에서 평행 방식이었으니까 간선에 대한 방식을 보게 되면요. 배전반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분전반으로 가야 됩니다. 분전반, 분전반, 분전반으로 갑니다. 분전반에서 각 층으로 해서 이렇게 전력을 사용할 때,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옮겨줄 것인데 배전반으로부터 이렇게 분전반으로 가는 과정에서 얘가 각기 다 다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선들이 평행하죠? 평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행식이에요. 이 방식이 평행 방식이에요. 이거 말고 수지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배전반이 있고 그다음에 분전반, 분전반, 분전반이 있을 때 이거를 따로따로 연결한 게 아니라 한 줄로, 싹 한 줄로 연결했어요. 한 줄로 연결한 것. 이것이 바로 수지상식입니다. 그래서 평행식과 수지상식, 가지 형식, 나뭇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잘 비교를 해보면 되겠고요. 혼성식도 있어요. 자, 우선 평행식을 물었으니까요. 오른 것으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애 보면 설비비가 저렴하다라고 했어요. 설비비가 저렴할까요? 자, 이렇게 한 줄로 연결하게 되면 줄 하나니까는 좀 덜 들어요. 근데 여기는 간선이 계속 가게 되면서 선이, 배선이 많이 돼요. 배선이 그만큼 많이 되게 되면 설비비가 저렴할 턱이 없죠. 그래서 설비비가 저렴한 것은 오히려 수지상식이에요. 그리고 설비비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배선 자재의 소요가 가장 적다. 배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지상식은 한 줄로만 연결하면 되는데 얘는 하나씩 다 연결해야 되니까 적지 않습니다. 적은 것은 바로 수지상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가 났으면요. 얘나 얘는 영향이 없죠. 왜 배선이 따로 돼 있잖아요. 두 번째 것만 사고가 났으면 얘만 끊으면 돼요. 단락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수지상식이에요. 얘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겠지만 얘가 끊기면서 이 뒤도 영향이 있겠죠. 여길 끊게 되면 같이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얘고 얘는 수지상식은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는 최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아니죠. 따라서 평행식은 이거다.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평행식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거, 답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전압이 안정되나 부하의 증가에 적응할 수가 없다. 전압도 안정되고요. 부하의 증가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쉽겠죠. 여기 많이 사용하면 일로 많이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게 되겠죠. 전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부하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얘는 괜찮아요. 전압이 안정되나 부하의 증가에 적응하기 없다가 아니라 좋다라는 겁니다. 틀린 거.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에요. 평행식과 나뭇가지식, 즉 수지상식. 이 두 가지를 배선 방식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한 번 봐둘 수가 있네요. 평행식은 수지상식에 비해서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비는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배선도 많이 들어요. 복잡하고 배선도. 전압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부하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요? 평행식. 여기다 평행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한 번 봐두시고요. 그럴요. 저거는 i4000인 transgender. 좀 더 편의제적으로 보았기 전 reform합니다. 그리고 다시 1위가 더 편의제적 그리고 자동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1위가 더 편의제적이고요.